Q. 정규 3집 자켓 촬영 네 지금은 정규 3집 자켓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사랑을 연구하는 그런 콘셉트로 찍고 있습니다. Q. 정규 3집 자켓 촬영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수트를 입은 건 처음인데요. 뭔가 색다른 또 하나의 앨범이 나올 것 같아서요. 팬분들이 또 이런 수트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의 멋뿐 모습을 그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색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안견도 쓰면서 뭔가 그 똑똑한 느낌으로 치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똑똑한 느낌이 안 났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됐는데 그거는 원스들이 사진을 보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정규 3집 자켓 촬영 Q. 정규 3집 자켓 촬영 Q. 정규 5집 자켓 촬영 음.. 조금 더 많이 어른스럽게 또 메이크업도 입술 색은 조금 진하게 조금 다크톤으로 해가지고 조금 어른스럽게 했습니다. 자켓 촬영에서 이런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기대돼요. 재밌을게요. 쭈이가 염색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모습이에요. 말해 뭐합니까? 입 아파요. 예쁘다 말하기도 입 아픕니다. 사실 알코올 프리 나오기 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원스는 아마 모를 거예요. 트와이스가 컴백 전에 또 컴백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이번 포인트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또 그 후의 모습은 있다. 일단 지금은 열심히 연구하는 트와이스다. 딱 더 잡기 다 찍어야 잘해. 그래도 그리기전에 ¡Ap! 이 노래는 정말 Lapey-M want to go. 이 노래는 정말 맞지? 에센트인 가상인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정말 확인하고 있죠. 오늘 바로 어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 persecu fig... 이런 경우에 있는 노래는 정말 정말 속도 생긴 것 같아요. 어떤osters 선택할게요? 저는 정말 재밌지만 촬영중 보내 coast 오늘의 컨셉?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하셨다고? 최초로 갈색 렌즈를 살면서 찍어봤어요. 눈에 하트가 흘러내리려야 해요. 이렇게 하트, 하트, 하트. 안녕. 재킷 촬영 현장입니다. 저희 앨범명이 O 플러스 T 는 하트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원스랑 트와이스는 사랑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정규 앨범을 원스가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저희도 엄청 준비를 많이 했었다 보니까 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야 니꺼는 예쁘게 붙였어. 아니야 나 완전 진짜 쪘어. 내꺼는 와 내꺼는 옆으로 이렇게 봤잖아? 야 너꺼도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거 안 보여? 아 절대 안 보여. 아니 그냥 막 붙이는데? 왜? 이렇게 흠집 때. 오 다르다. 다르지. 오 이렇게. 네! 땅뿅! 완성! 고맙습니다. 악동 느낌에서 여기도 다 깨부술 거야 그런 느낌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약간 유리처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좀 겁났어요. 그래서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저 설탕으로 만든 유리는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이번 앨범에는 저의 첫 자작곡인 선인장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나와 정연이가 함께 분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앙이라는 선인장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제가 그 친구를 보냈습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진짜 입고 짐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입장에서 그 앙이가 얼마나 나를 맨날 내가 지나치면서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미웠을까. 그래도 나 좀 살려줘 이런 그런 마음을 써봤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악동 같아. 언니한테 맞아 이 말이 악동. 제 몸에 하트가 몇 개 있는지 맞춰보세요. 몇 개 있는지 세보세요. 댓글 확인하겠어요. 저의 첫 가입. 2. 3. 4. 5. 7. 7. 8. 8. 8. 8. 7. 사실 많은 팬분들이 어두운 머리색을 보고 싶다고는 많이 했고 저도 사실 어두운 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한 번 어둡게 해보고 싶어서 다시 하고 싶어서 점이 찍었어요 최초로 점이 아 최초 안 하고 한 번에 두 번째 점 예 소리를 말해주다가 마셨잖아요 이거요? 네 이거는 그냥 치고 주셨어요 자 댄스 하실게요 시 어 시작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또 단위로 벗겨드는 내 맘은 못 벗을 걸 넌 생각이 많나 문제야 문제 머릿속만 들여다보면 뭐해 각지 시간에 단면 시간에 Better make a move No pain no science Don't try to feel your sense 모리사 말고 고민할 No pain no business Don't try to feel genius Why so serious 소미가 눈으로 소미가 눈으로 소미가 눈으로 소미가 눈으로 2개 더 할게 못 까먹어 아, 안 까먹었어 왜 이래? 빨라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안녕하세요 먹어도 되나요? 이건 가짜고요 뭐 드실래요? 뭔가 귀여우면서도 힙한 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걸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모자 빼면 웃기거든요 보여줄 순 없어요 모자 빼면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모자를 쓰니까 이렇게 힙하게 또 정연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정규 3집 자켓 촬영 이틀째 날입니다 네, 오늘은 정규 3집 자켓 촬영 이틀째 날입니다 근데 이번에 딱 이거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고요 손톱은 이렇게 핑크로 맞췄고요 화장도 핑크핑크하게 했어요 답이 없어 재미있는 걸 너 왜 몰라 답을 몰라 설레였던 걸 너 왜 몰라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사랑하자 딱 하나만 나는 정규 3집 자켓 촬영 이틀째 날 정규 3집 자켓 촬영 이틀째 날 악동 느낌이에요 어제는 정말 악동스러운 악동이라면 오늘은 사랑이 조금 첨가된 사랑스러움과 핑크핑크 러블리함이 들어간 악동 이번 정규는 처음 시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희가 처음으로 유닛으로 또 곡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 이번에도 작사 다현이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조용하 제발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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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 너 땡, 너 사이즈, 음, 네 너 라이센스 말했잖아, what you what you, what you waiting for 러블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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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 너 이상 내고 고민할 수, 마이너스 Don't try to be a genius, why it's so sad 소리가 나요? 오셔! 굿방아! 러블리 트위스야!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손이 굉장히 예쁘고 되게 다정하고 뭔가 음 이런 느낌이잖아요 뒤에서는 난리가 나서 군덩이 만지고 앞뒤가 있는 거죠 저희는 저런 촬영을 할 때마다 사진에는 담겨지진 않지만 정말 시끄럽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누군요 있어 이러면서 누군요 누군요 하고 찍고 있어요 재미있게 촬영을 마친 것 같아요 이번 자켓 촬영은 되게 데뷔 초때가 생각이 나는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하트 쉐이커나 약간 메리의 햇빛 찍었을 때에서 조금 더 뭔가 아가씨가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던 것 같아요 아 다 너무 좋았는데 저는 두 번째 트와이스 악동 완전 어제 빨간 레드하트 버전 옷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때가 이렇게 생각나는 느낌? 뭔가 저희가 처음에 와이드했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이 와이드였어요 그래서 좀 되게 팍팍 바뀌는 느낌이 색다른 것 같아요 머릿속만 쳐다보면 뭐해 거칠 시간에 땀낼 시간에 Better make a move Love ain't no science Don't need no license 말이상 대고 고민할 수 마이너스 Don't try to be a g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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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번환을 했고 근데 영어도 있는 부분도 원래 가사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제가 번환하는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더클스 주제에 맞게 열심히 써봤는데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예 새로 쓰는 게 아니어서 근데 열심히 번환을 해서 지금 컨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뭔가 수정이 올 것 같아요 느낌이 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언니 지금 다만 했어? 안 했잖아 다 했잖아 왜? 너무 웃기게 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야 지효 지효 웃기게 해줘요? 야 웃기게 해줘요 What's the next past day? 옛날 연구해봤자 이런 식인 failure 무단 위로 벗겨대는 정말 새로운 시도도 해봤고 또 특히 수록곡들이 너무너무 다 좋은 곡들인 것 같아요 팬분들이 되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처음으로 저희가 유닛곡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원스분들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고 올해가 가기 전에 원스들한테 선물 같은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재밌게 즐겁고 아홉 명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원스 여러분들이 이번 무대를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만나요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원스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트와이스가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트와이스 노래 사이언티스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자주 새로운 모습 그리고 새로운 곡들로 다시 원스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좋고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원이나 미니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트와이스가 정규 3집 포뮬라 브러브로 돌아왔습니다 네 1년 만에 다시 정규 앨범으로 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좋은 곡으로 꽉꽉 채웠으니까 원스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 정규 3집과 타이틀곡 사이언티스트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